미중 2강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한국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결코 넘지 않았던 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조합 빠르게 가! 어차피 넘을 거니까 그냥 선을 넘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부터 올해뿐 아니고 내년뿐 아니고 영원히 말이다 그게 우리가 의도하는 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사이 영원히 하나 좀 무섭네요 우리 사이 영원히 하나 정권이 바뀌어도 우린 계속 만날 거야 forever 영원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번에 오바마 정부 때 위안부 합의가 왜 벌어졌냐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주도해서 한국이랑 일부 화해시키려고 미국 정부가 압력 넣어서 된 거예요 좀 더 밀뚫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조석연 PD, 신혜림 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뉴스 자판기 조석연 PD입니다 뉴스 번역기 시리얼의 신혜림 PD입니다 오늘은 신혜림 PD가 한미일 정상회의 소식을 들고 왔는데 저희가 국기 하나씩을 가슴팍에 달고 있죠 네 한미일 이렇게 한번 역할을 맡아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방송 중에 일본 국기를 가슴에 달고 방송한 일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댓글에서 지금 손기정 같다고 하고 있고요 네 주말 사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와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이 이득도 더욱 증대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협의체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바뀌었길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건지 체감할 만한 그런 혜택이나 이득이 뭘까 이렇게 뉴스 탐구 생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상회담 때 보면은 뭔가 그때 그 순간에는 서로 친한 척 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우린 친구고 지금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런 걸 그냥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뭔가 분기점이 되고 위중유의 길이다 이런 것도 뉴스보도에 딸려서 나오더라고요 네 뉴스 지금 헤드라인 지금 유튜브랑 레인보우로 띄워드리고 있는데 미중유의 미로에 진입했다 뭐 이런 어려운 표현이 써있어요 평소에 쓰지도 않는 말인데 기차했을지 모르겠어요 미중유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미중유가 뭔지는 알까요? 저는 옛날에 이거 기름 종류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압니다만 뉴스 번역기니까 한번 번역을 가동해보면 증조할머니 할 때 증자거든요 이게 일직 증자 그래서 일직이 한 번도 존재해 본 적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미중유라는 뜻인데 살펴보니까 이번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확실히 두 가지 정도 이미 벌어졌더라고요 정말 미중유의 길인지 살펴볼까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그 자체가 처음이었다 다른 정상회의를 하러 왔다가 겸사겸사 모여서 얘기하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역사상은 처음이다 단독으로 G7 같은 거 말고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만 모인 건 처음이다 네 그렇죠 워낙 한미일 이렇게 뭉쳐서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모인 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나 보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G7 정상회의 때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둘한테 워싱털 와라 이렇게 제안을 좀 한 거예요 동선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이나 일본에서 했으면 올려면 하와이나 사이판에서 한 명만 오면 되는데 사실 그렇죠 그렇게 지난 주말에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가 4시간 회의가 됐고요 그 결과 3개의 문서를 채택을 했어요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협의에 따른 공약 이렇게 3개인데 그 중 첫 번째 문서인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원칙 마지막 줄을 제가 인용해서 왔거든요 우리 한미일은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걸 인식한다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도태평양 인도태평양 이런 말을 주로 썼잖아요 아테라고 했죠 근데 이제 2000년대 중반 들어서 가지고 인도태평양이라는 확장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고요 여기서 되게 여러 가지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중이에요 쿼드, 경제 쿼드, 미, 일, 호주, 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군사적으로는 오커스라고 해가지고 미국, 영국, 호주 이렇게 3자 안보협의체 이런 식으로 협의체 만들어지는 중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 경제상으로도 안보상으로도 군사 안보상으로도 인도양이 되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건 또 왜냐? 중국의 초강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중국이 인도양을 진출할 거를 이제 인도도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를 미국이 끌어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원래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라고 해가지고 인도 쪽으로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국이 막아보겠다고 하니까 미국 대 중국이 지금 인도양에서 싸우고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게 이제 원칙에 딱 마지막 줄에 적혀있는 거고요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낸 것이 두 번째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입니다 정신? 스피릿. 단어 선정만 운동군 줄 알았어요 단어 선정만 봐도 딱 빌이 오죠 이제 우리 정신을 함께 공유하는 사이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원팀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정신을 이제 공유하게 된 건가요? 그것은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제 그거다 중국이 빠지지 않네요 예전에 나토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신 이 문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요 삼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전과 번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약화시키는 규칙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함께 공유한다 그리고 그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예시로 딱 구체적으로 써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지금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그런 그런 행위에 부합하지 않는다 쉽게 풀어 말하면 대만을 침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핵이업 얘기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써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국가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직접 명시한 일이 처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문서에 명시하는 순간 공식이 되기 때문에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패권 라이벌인 거는 다 알잖아요 근데 문서에 써진 거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 둘이서 얘기하는 거랑 그냥 기싸움하는 거랑 누구의 적은 누구라고 어디 써놓는 게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제가 지금 한국 역할을 맡았잖아요 저랑 중국은 굉장히 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걱정돼요 대놓고 너 저기야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미중 이렇게 2강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한국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결코 넘지 않았던 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좋아 빠르게 가 어차피 넘을 거니까 그냥 선을 넘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 정상회담 전까지는 이 문구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해서 뭔가 중국을 적대시하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중국 외교가 어떻게 될지 그게 걱정이네요 원래 친했으니까 네 지금 명세님이 중국 기분 엄청 나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국 반응이 제대로입니다 이따 2부 앉아서 세계 속으로 외신 코너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역사를 돌아보면 박근혜 정부 보수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한 편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덜어서 노선이 확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다음에 또 정권교체되면 바뀌는 거야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바로 그 점을 굉장히 염두에 뒀더라고요 처음부터 아 이번 회담에서 네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제 바이든이 제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이 한 번 이제 넘게 한 선을 절대 도망가게 안 둘 거야 모두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회담 뒤에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정상급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모든 각료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올해뿐 아니고 내년뿐 아니고 영원히 말이다 그게 우리가 의도하는 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사이 영원히 하나 좀 무섭네요 살짝 쏠렸잖아요 우리 사이 영원히 하나 정권이 바뀌어도 우린 계속 만날 거야 forever 영원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긴밀한 장치를 심어놓겠다 하는 게 지금 정상회담의 의도고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 자체를 매년 1회 이상 열기로 했고 정상회의 말고도 바이든이 말했듯이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재무장관까지 고위급 회담을 한 해 한 차례 이상 개최를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을 공유를 받겠다 올해 말까지 이걸 죽구축한다고 하고요 또 어쨌든 정치적 변수의 영향을 받기 전에 최대한 아예 되돌릴 수 없게 그런 수준으로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게 이들의 의도입니다 사실 미국 국내 정치를 봐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국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무조건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실 상관없는 얘기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 이거거든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혜택과 이득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일단 경제적으로 보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 에너지 안보 이런 거를 취하겠다 바이오나 AI 같은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엄청 확대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연구기관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인적 교류도 확대하고 하겠다 그래서 오늘 기사만 봐도 암 연구를 같이 하려고 국립암센터에서 지금 예산 200억을 편성했다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같은 상황 벌어지면 어떤 자금 조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다른 외화 조달이 필요한데 달러 같은 거 조달 쉬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다이렉트로 재무장관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트랙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건 좋네요 그 재무장관 회의 정례화가 경제적으로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게 협상 막판에 결정됐다고 그래요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도 함께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공급망이라는 말 나올 때 조금 헷갈리시면 반도체 관련해서 예전에 반도체 지금 반도체가 난리잖아요 반도체 조그마한 거 없어가지고 차가 안 만들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현재 한미일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중국이 혹시 뭘 수출을 안 해도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된 시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북핵도 안보적으로도 북핵 도발을 하면 미국의 군사적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이랑도 긴밀하게 공조 이제까지는 미국을 통해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조하겠다 그리고 경제적 도움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는 만큼 거꾸로 생각하면 이 미국과 일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우리도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죠 미국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채택한 문서가 지금 세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문서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문서인 데이비드 정신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3국 공동을 위협하는 긴급한 현안 같은 게 도전을 도발을 해왔다든가 위협을 가했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의해서 함께 대응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신속하게 네 근데 이 말이 가장 중요했나 봐요 이 회담에서 그래서 세 번째 별건 문서로 한 번 더 강조를 한 거예요 원래 미국은 그냥 신속하게 협의한다 정도가 아니라 의무, duty to consult 이렇게 의무로 협의한다고 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 쪽에서 못 받았어서 이제 불발이 됐고 지금 신속하게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인데 북핵만이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공동의 위협이냐가 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일본 쪽에 뭔가 도발을 하면 또 그것도 사실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는 공동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공동이라고 하면 모두에게 뭔가 위협이 가야지는 경우처럼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이미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17일에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3국 중 한 나라가 위협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위협받는 거야 한 나라라도 위협을 받으면 모두의 일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나토라는 군사동맹이 이런 거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맞죠 맞죠 바이든도 이제 위협의 원인이 뭐든 간에 협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미일 협력은 북핵 위주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니다 전세계 이슈 그러니까 인도 택평양 이슈 혹은 더 나아가서 전세계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굉장히 전혀 진짜 이제까지 없었던 다른 협의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조항이 여기 있는 거죠 어렵네요 그리고 쓰여있는 아까 제가 다시 이제 내용 보여주시면 쓰여있는 순위상으로 이제 그 어떤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의 예시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북핵이 아니에요 이제 중국의 도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순위가 어떻게 보면 중국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부터 조금 쎄한 부분인 거고요 근데 일본이야 뭐 센카쿠 열도로 이제 중국이랑 뭐 분쟁 중이었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뭐 시진핑 주석 임기가 27년까지다는데 그렇죠 이제 그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칠 가능성이 정말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여기에 그럼 한국이 이거 직접 참전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상황까지 지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치면 우리도 참전이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 지난번에 미국이 이라크 신공했을 때 저희가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계속 보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일 벌어졌을 때 그때 돼가지고 아 우린 빠질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걸 이제 미국이 잘 이제 긴밀하게 만들어 놓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이거 안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비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곧바로 반응을 바로 했어요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강해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외교부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한미일 협력은 한중 우호 관계에 배치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쪽이 어딘가를 때릴 때 우리가 같이 때리러 나가야 한다는 건 굉장히 얘기가 다른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할 만큼 뭔가 더 이득이 있나?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 그렇죠 아까 어떤 공급망 얘기 해주셨지만 이게 사실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올해 7월까지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도 비중이 19.6%거든요 지금 돈 안 거치는 게 중국 수출이 안 돼가지고 법인세가 안 거쳐가지고 세금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중국을 놓고 보면 여러모로 어떤 국익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저는 무엇보다 궁금한 게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반응이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3국 군사훈련이 정기적으로 단연간에 열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본과 군사훈련을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둘이 같이 하신다는 거죠 원래도 하긴 했었는데 더 본격적으로 소위 빡세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희 온유안에서 알려드린 적도 있지만 부산 바다에 자위함기 이런 거 우길기가 비슷한 거 이런 거 뜨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저희도 기사로 다루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해상수색구조훈련 이 정도 같이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정보공유 각종 공유 다 하고 미사일 방어 경보훈련 대 잠수함 훈련 이런 식으로 연간 계획을 탁탁탁 세워서 시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진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도 인근 해상에서 우길기가 걸린 일본 함정이 막 다녀요 이거 국민들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북한에 돌발 상황이 생길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올 수도 있다 상륙할 수도 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막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거 계속 이렇게 일본해라고 표기하면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 지금 오염수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일본해로 표기한 건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상황이 어떻게라는 건지 이걸 계속 표기하면 또 계속 가만히 있을 건가? 기분 나쁜데요? 오염수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염수 얘기도 이번에 일절 안 꺼냈다는 게 문제가 됐고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미국 다녀오자마자 한 행보가 딱 그걸 보여주잖아요 첫 행보가 오염수 설비 시찰하고 어민 만나고 방류 24일 결정 이렇게 계속 탁탁탁 나오고 있거든요 나 허락받고 왔어 그리고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얘기 안 한 것만으로도 지금 이득을 본 상황인 거고요 바이든 저 같은 경우도 주도권을 잡고 이 3국 협력을 이끌어냈다라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관계를 한국이랑 일본이랑 다 맺고 있는데 이 둘이 너무 서열호 사이가 안 좋으니까 각자 작동을 했어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였던 건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됐다 그래서 오죽하면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미국의 외교적 꿈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오바마 정부 때 위안부 합의가 왜 벌어졌냐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주도해서 한국이랑 일본 화해시키려고 미국 정부가 압력 넣어서 된 거예요 그걸 똑같이 왜 또 겪어야 되느냐 하는 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교적으로 우리가 실패한 거다 미국이 대장이고 일본은 중간보스고 우리가 행동대장이라는 김중현 전 국립외교원장 평가도 있습니다 행동대장? 네 벌써부터 빠르게 행동을 해서 지금 한미연합연습이 들어갔고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 지금 시작되고요 일본 관계가 이제 사실 풀어야 될 숙제라고는 생각을 드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오염수 문제 지금 안 풀려 있고 감정, 감정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응축돼 있고 위안부 문제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뭔가 국민의 감정이나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생각, 두려움 이런 거를 뭉개버리는 방식으로 굉장히 길을 빠르게 가셨어요 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식이 그런 건데 역사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두고 사실 명확한 노선을 정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안보 협력이 강화됐다 이런 반응들도 사실 있거든요 네, 네 장면은 언제나 존재하니까 이런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정부가 잘 받아들이고 보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신혜림 PD, 조석연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 주세요